자 이번에는 200억으로 한번 다는 뭐하자 여러분들 200억으로 맘대로 주인분이 해달라 했는데 200억이면 아이콘은 진짜 저랑 인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아이콘이 서진거 보면 아이콘은 나랑 진짜 인연이 안 맞아 여러분 싸비 갈까 여러분들 300억 100억은 있는데 여러분들 싸비 싸비가 제일 베스트인데 여러분들 싸비 103 주인분 싸비 갈까 주인분 진짜 한번 사 싸비 사카 붙이고 응카 가는거 주인분 어 오케이 그러면 싸비 주인분 사카 만들고 응카 갈게요 주인분 싸비 사카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강화대에 끝나는 노재물 붙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카는 노재물로 그냥 붙이고 응카 가야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좋아요 형님 에이 사카는 에이 에이 사카인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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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인데 사카인데 역시 사카 노재물 사카는 노재물 강화대에 끝나고는 솔직히 오히려 제가 붙이주세요 차라리 이게 강화대에때는 은근히 안 붙어 솔직히 아 트롯빛이야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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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주인분 이러면 이제 10억 남았어요 주인분 그러면 시금보다 나빠야 돼 주인분 오케이 팅 붙이면 320억에 팔면 Clock보스고 한 3백 3백 8억? 어 3 5억 정도 받으면 100억 꿀꺽 입니다 바로 100억 꿀꺽 가자 스킵 스킵 이게 왜 붙지? 아아 스킵 다시 옵니다 원래 스킵 스킵 아 뭐야 다 빼야 되는데 강화하던들 스킵 얍 스킵 하아 저희들 하아 이 붙으면 간다 여러분들 아 불안한데 이거 아 형님 불안한데 약간 원래 이러면 안돼 여러분들 아아 아니 저 또 어디 그런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난 아 뭐야 아 진짜 아 이게 막상 가려고 망가지는 그런거 싼건 오지금 진짜 여러분들 하아 이러면 안되는데 오케이 늦게 문다 늦게 문다 여러분들 늦게 문다 이번에 붓는다 여러분들 잘 봐요 붓! 강화는 붓붓나니 맞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강화라는게 음 붓는다고 다음강 안가 여러분들 뭔지 알죠 여러분들 붓고나서 다음강은 잘 안갑니다 여러분들 어 흐름을 이어가는게 맞습니다 바로 노트에 가라 질! 붓! 백업! 꿀꺽! 이거 여러분 강화는 흐름 그냥 흐름대로 가면 돼 질! 맞죠? 질! 백업 꿀꺽! 백업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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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베리굿! 주위분! 나이스입니다 주위분 주위분 이제 강화하지 마세요 주위분 어 이제 주위분 왜냐하면 이거 팔고 이제 그 팀맞치기 좋아 여러분들 음 쯧 오케이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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